이게 뭐야 스턴티 아이 ό 아름다운 보셨나요 다들? 안녕 나 김건민 보이지? 오늘 내 부합1 부합2 안녕하십니까 다음 더 벗 다음 더 벗 I see you 아바퀴 보셨나요 다들? I see you 안녕 나 김건민 안녕 보이지? 오늘 내 부하 1 부하 2 아 여기 어 안녕하십니까 다음 더 버스 다음 더 버스 으 안녕 난 태빈이야 Who are you? 누구시죠? 아파 아파 나 승리집에 예술이야 예 가족장만 입고 왔어 신청하지 마 너희들 가족이 되어있는게 감사! 안녕을 사랑하는 예술이 2번이라고 한국 드라마 자막없이 보고 싶은 그대에게 한국보다도 유창하게 부르고 싶은 그대에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모두에게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와서 너의 아이들을 만나 대화하라 그날을 위해 언어를 배우고 싶은 널 들으며 이 노래를 준비했어 한국어를 그 누구보다 쉽게 배우십니까 됐습니까? 안아토피 너무 시원 안아토피 가겨낼게 안아토피 안아토피 수준덕이 원어민 생활할게 안아토피 안아토피 원어민 이제 안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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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5대1 1대1 5대1 그리고 피치만의 풀무스크드 피치2023을 사용해서 첫 소비사 5달러 할인받는 거 잊지마 가방을 겹쳐서 50년을 사용하여 이런 30년을 곧 완벽합니다. 여러분 혹시 B.O.V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P.O.V? 나 알아. 아리아나 그랬는데 노래 이름. P.O.V. P.O.V는 포인트 업 뷰. 오늘 볼까? P.O.V 틱톡. Let's go! 체포당했는데 기뻐보여. 근데 이 벽하고 가슴의 그 마찰이 어떻을까요? 기분이. 이거 다 끝나고 이것도 해. 너무 싫어요. 너무 오고 오고버리지. 근데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2천원ico 1 way 3천원이와 함께 Vereom 2천원이와 함께 Vereom 2천원이와 함께 Vereom 1천원으로 소장 1 2천원이와 함께 Vereom 1천원에 함께 Vereom 2천원역 아우 더 타임 이러니까 알겠네 엘리베이터인가요? 불만 남았어 오 개 섹시해 눈빛 이런 게 너무 좋아 야생적인 거 근데 미안한데 그러지 않았다고 또 잡혔어 또 잡혔어 도둑질을 하고 못된 인간들 이 사람 느끼는데? 아닌가? 약간 이분은 그런 타입인 것 같아 SM 타입 뭔가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철캉 철캉 뒤에서 뭔가 밀치가 업 이런 거 이미 느꼈고 있는 그래서 더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 또 잡혔어 또 아까 그 상황인가? 이분은 엉덩이로 승부를 보겠다 이거네 뭐야 이게? 아니 엉덩이가 니키 미나스였는데?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난 여기서 카페에서 피치와 눈이 마주친 나를 한번 연결해 볼까? 어? 여보세요 어? 다시 하세요? 오? 뽑으시러 도망갈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가지 마 우리 가요 만약에 카페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난 경찰을 모르겠어 트윙 트윙 어두가 들어왔어 보인다 보인다 뭐가 보여 약간 그거 같아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저 싫어하는 직장 동무소 어? 억지로 약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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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를 하던 예슬이 어? 멋있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게 잡힌 거 좋아 다들 왜 이렇게 잡혀가는 거야 자기야 도망가 도망가 어? 봉춤춘다 이게 뭐야 진짜 어이가 없어 나 너무 제일 좋아 약간 꼬았구나 이걸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맘에 들 아 열차 놀렸어요 저거 찍으려고 저 타이밍에 나왔다는 게 제일 대단한 거 너도 열차 놓쳤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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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그런 뜻이야 이거 한국에도 있잖아 저 이번에 뭐래냐 뭐 쩔어? 약간 그런 느낌 아 전 여친이 몰랐어 전 여친이 몰랐어 어? 뭐야? 뭐야? 어? 난 둘이 친구인 줄 알았어 아니야 친구인데 어떻게 머리를 막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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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하게 쓸어넘기겠어 그래서 얘가 왜 기쁠까 근데? 난 알 것 같아 이 사람 모르지? 이 사람도 양다리 신진해 양다리인 거야? 아니야 왜 다른 여자 좋아하네 이 사람도 양다리? 진짜 신진해 나이를 좀 더 먹고 와야겠어 베이비 허리를 감쌌네요 어머나 어 빡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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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좀 와 근데 약간 귀여운 화남이었다 아 끝났어 왜? 왜? 얼굴이 저렇게 멋지는데? 나는 못먹어. 나한테 좋은데. 왜 그러는 건데? 너 잘못이잖아. 저거 다! 다행히. 뭐지? 나 방금 뭘 본 거지? 싸우기만 한 거 아닌가요? 벌써부터 섹시해요. I don't care what you have to say you. 어우. Nothing can get in, I'll wait you. 어우. 둘이 근데 살아가는 관계 같은데? 그치? 약값 잡아 대기기. 어우, 뭔가. 나도 잡아 대기기고 지고 싶다. 머리끄댕이를? 으하하! 진짜 너무 많으세요. 돈 많이 버시겠어요? 월급이 어떻게 되실. 네. 굳이 약간 똥싸다 끊긴 느낌이랄까? 근데 치과 치료를 받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나는 충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은사가 너무 잘해. 저는 충치를 일부러 만들겠어요. 잘생긴 무리들이네. 그 사람이 저 오빠가 나를 보고 한눈 팔린 거야. 한눈 팔린 거 같지? 이거 그림이다 진짜. 뒤에 진짜 근데 크로마키 쓴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프랑스에서 한 거야. 진짜로? 가본 사람으로서 어때요? 빠즈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 왜 그러지? 오늘 나랑 잘래? 이건데? 맞아! 나도 저런 여자가 되고 싶다. I wanna be that girl. 너희 앉아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운동해! 운동해라. 올라가는 남자애들? 오케이. 아 너무 따가워. 아 이거 넘어졌어.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 아 놀려. 아 얘가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오나 보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이분만이 날 좋아졌어. 남자를 이상하게 보네. 질투하고. 학교폭력은 나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초록색 옷 입은 친구가 좀 질투하는 거 같아서. 어 항상 어울렸던 친구. 맞아.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오 다음 편이야. 다음 편이 나왔어. 오! 이쁘게 편집까지 썼어. 이게 뭐야? 전 여자한테 화가 나네요. 제가 씹던 연필이야. 이건 좀 스토킹 같지 않아? 좀 스토킹 같지 않아? 좀 스토킹 같지 않아? 좀 스토킹 같지 않아? 셀카도 찍었네. 같이. 갖다 줬는데? 어 사다 줬어. 꼬맷. 야 친구로서 좋아. 아. 비웃기 시작했어. 아. 아. 비웃지는 마세요. 근데 약간 연필을 물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갖고 있고 이건 좀 무서운데? 위로해주고 있어. 어쩌겠어. 얼굴이 점점 망가지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너무 화장을 망가뜨린 거 아니야? 어. 신화 못했네. 잘 나가는 모자에만 있어. 아. 아. 아 이제 반전 매력 보여줘야죠. 아까 운동 안 먹을 거면 나 주세요. 반전 보여줘야죠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각성하죠 이제. 각성해야죠. 변신을 하나? 요번에 보여줄 거 같아. 진짜. 보여줄 거 같아. 뭔가 영화 보는 거 같아 지금. 그렇지. 살이 빠지면 옷도 다시. 남 얘기가 아닌데. 아. 좋아요. 아우. 저 허리 다 젖어. 열심히 하고 싶어.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봉선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 식으려고 노력 많이 하겠네? 콜라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 제로콩 먹어요. 진짜 진짜. 마음 똑같은 체중계 쓰고 있어. 저거 또 줄고 있어. 저거 사우미 거지? 저거 인바디도 이렇게 해준다고. 오 사과를 마시고. 오. 오 뭐지? 2명은 들어가겠다. 우와. 아 궁금해. 궁금하신가요? 과연 광고 보고 있어. 와.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오. 페리스 1층 같애. 놀랬다. 몸매 한 번 놀래고. 헤이 페리스. I'm coming back. 야 남자들이 환장하는 글장이에요. 테니스 시마. 오. 자기 육아에서 친구랑 잘 지내버리네. 그러니까 친구랑 여전히 잘 지내네. 근데 남자의 대상 하라고. 그러니까. 어? 이 팔. 손을 다 봤어. 파이팅 하라고 해주고 있어야 돼. cheer up. 하지만. 뭐야? 어? 나간다. 어잉? 이대로 끝일까? 아 근데 친구가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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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 13살은. 아 13년 우정을 축하해. 어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네. 근데 약간 눈빛에서 아련해. 그러니까. 어 다시 준비해서 찾아갔다. 미안해서. 아까는 미안했어 했는데. 그래도 받아졌네. 파도 돌려보내나? 아이 그치. 속상하지 남자 입장에서. 이제 너랑 친구 안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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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이게 끝이야? 끝이야? 더 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안돼. 이거 피치스 빨리. 찾아가지고 나 알려도 궁금해지겠다. 아시는 분은 링크 날았나?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딜레블라이즈. 라이트. 잇. 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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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철강.